우리 한번 파이팅 하자, 파이팅. 뭐야? 선생님, 오늘은 몇 개나 할까요? 오늘? 네. 오늘 몇 개나 할까요? 또 온도시가요? 또 온도시예요? 불이 너무 세요. 아, 불이 너무 세? 오늘 그냥 한... 말할 때 때렸다가 소리를 내는 것 같아. 오늘 그냥 한... 괜찮지? 타이밍 맞춘 것 같아요. 네. CCTV를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. 몇 개나 가져가나요? 몇 개? 기아가 전반기 엄청 잘했잖아, 유견승. 천 개는 준비해야 되겠네. 어, 예. 그러니까 한 70개 정도 할까? 네? 70개 정도 할까? 네? 아, 너무 발을 잡아준 거 아닙니까? 야, 70개라뇨. 관중석이 2만 명이잖아요. 근데 10%인데 2천명이잖아요. 2천명이죠. 근데... 아니, 100개면 100개고 200개면 70개는 뭡니까? 아, 왜냐면 장사를 해보면서 이제 노하우가 조금 생겼는데 네. 버리고 한 게 엄청 많았어요. 남은 건 버려야 되는데 아, 야. 너무 나오신 아티들은 남으면 남지용이니까. 그렇죠. 700명이 관중이 들어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럼 70개 정도 맞추자 하는데 70개요? 네. 코로나가 좀 심해서 그렇게 많이는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아, 진짜? 사장님보다 현실적인 직원들이 나가는. 쓰실게요? 네. 오늘 비 소식 있던데. 어? 비 온다고? 네.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날씨긴 하네요. 지금 밖에 와 봐. 해가 저렇게 쨍쨍쨍한데? 저번 주도 이렇게 맞다가 비가 많이 왔어요. 아니야. 그래도 야구는 비가 와도 해. 엄청나게 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하니까. 네. 휴식게 할까요? 휴식게. 알겠습니다. 아, 잘 살렸으면 좋겠다. 어머나? 오케이? 고마ove다! kich 2 trees 한글자막 by 한효정